BN 세곤아웃! 플로우에 이왕 아나운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선수를 만나게 될지 만나보겠습니다. 이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고등부 라이트 플라이급 우승자입니다. 서태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힘든 여정을 거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좋고 부모님이랑 지금 쌤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첫 스승인 대진 쌤께도 감사드리고 여러모로 위의 상대한테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서태훈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3라운드에서 상대를 다운시켰어요. 어떤 전략이 좀 잘 통한 것 같나요? 상대가 들어오는 스타일이라서 그걸 생각하고 하나 빼고 치니까 잘 먹혔습니다. 잘 됐습니다. 네, 경기를 마치고도 참 평온한 호흡이었는데도 체력적인 부담감은 좀 없었나요? 네? 네, 좀 있어가지고 더 열심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태훈 선수 오늘 금메달도 있었고 6월 전국 복싱 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올해 성적이 참 좋은데 본인의 페이스 현재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만족스러운데 아직 더 올라가서 올라가서 대학교 때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고등부 라이트 플레이급 최강자 서태훈 선수가 어느덧 3학년이 됐고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대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국가대표 한번 해보고 싶고 세계대회도 나오고 싶습니다. 네, 태극마크를 탄 서태훈 선수의 모습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메달의 주인공 서태훈 선수 만나봤습니다. 너무나 귀여운 대구 사나이영 너무나 귀여운 대구 사나이영